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퀴리 부인이죠 마리는 프랑스 정부에게 온갖 차별을 받게 됩니다 1893년 훗날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었지만 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죠 또 한 번 우연히 피에러와 마주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마리 특유의 괴팍함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마리는 집에서 연구를 해보지만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피에러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성격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에 도움이 됐던 것이죠 괴팍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연애와 결혼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피에르는 그런 모습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피에르 같은 스윗한 남자가 아니었다면 마리는 연애나 결혼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마리의 성격 덕분에 피에르가 프로포즈를 하게 됐다고 보인 이 말입니다 둘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피에르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남편이 되죠 이 장면은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프로포즈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제가 본 영화의 선을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여인이에요 이는 너희는 전쟁이에요 이는 너희의 생명을 통해서 비록 내 생명의 생명을 통해 이는 이는 전쟁이 되구요 아무리 무슨 세계에 있는지 그는 당신의 나에게는 네인이에요 피에르의 지원과 협업에 힘입어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두 사람은 새로운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학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방, 사, 능입니다 마리가 지은 이름이죠 학계는 난리가 나고 온 세상도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의료계에선 암치료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암치료에 쓰인다고 하죠 피에르는 노벨상 발표에 앞서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훗날 피에르의 경고는 현실이 되죠 라듐은 결국 원자폭탄을 세상에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건 마리키리 사후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리가 핵전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그 위험성에 대해 외면하지만은 않았었죠 당연하게도 체르노빌에도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에도 마리의 연구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는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피에르가 받았던 건 물리학 두 번째는 화학이죠 물리학과 화학을 모두 받은 사람은 마리키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리는 세계적인 천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방사능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피에르도 점점 쇄약해져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마리는 딸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죠 마리가 스스로 개발한 엑스레이를 실은 차를 끌고 다니며 부상병을 진단합니다 이때 마리에게 도움받은 부상병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이때 마리가 방사능의 과단으로 주된 것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름에 대해 말해보세요 여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름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독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드라이너스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린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1934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알지만 몰랐던 그녀의 삶을 지켜본다는 점이 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영어도 좋지만 담백하고 가슴에 남는 마리퀴리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